제가 지금 케이크 찾으러 가고 있거든요? 아 2층이에요 안녕하세요 뭐하지? 항상 이거 제 친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척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네? 아 귀여워 이거 들고 조심히 가보겠습니다 그거 3종 3종은 세계 필수 양념 양념 하나 세? 어? 핸드폰 아니에요? 뭐지? 그거 맛있어? 이거 맛있어? 응 그거 같지 않아? 아 이거 좀 다른 거 같아 어? 그거야? 그거 사? 탈리 ateral 그럴 필요해요 어머 불리 이건 다녀 약간 얘를 좀 밑으로 걸어altro Буд 수있는 거 살짝 깔아 뭐 corrupt manufacturers ought 맛있다 제주의 느낌이라 그런지 한라봉이 다 있었어 제주 녹차라떼 땅콩이 하라는 라떼도 있었어 나는 라떼 나는 딸기 블렌디드 이거 디저트 안 먹어? 디저트야? 뭐 먹고 싶어?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? 비즈 마켄 차루 주스 마켄 여기? 응 여기만 있는게 라떼 맛있어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응 역시 라떼 무슨 맛인지 나한테 대려 물어보던걸? 맛있어 근데 안 느낀다 맛있어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있죠? 선생님 다시 해봐 이거 완전 스크리발맷이야 완전 스크리발맷이야 완전 아 콧발라 아 콧발라 아 콧발라 여기만 먼저 눕혀던걸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? 왜 약간 이 가려주고 아 Like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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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결혼해요 아이구 우리 보람이 자 간다 얘들아 나 먼저 갈게 우리한테 가지마 미부의 세계로 어머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이 회수 진짜 없는 칭찬이야 야 이 순 때문에 지금 재밌는 거 같아 와 진짜 대박이야 내가 땅 좀 하다가 할 시간이 없어 막 바꾼거야 이거 근데 이거 되게 몰래 돼 응 야은님 왜 실내 안 신고 맨발로 댄게 키 낮아 키 낮아 아 뭐야 아 감심받았어 어머 맨날 먹었었네 아니야 너 신나다 아니야 동영상에 다 들어가 하핳하 한 준비 중 Barbie 잘 들어보려고 다 healthcare efficiently 저 Meyer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어 이거다 오늘 영상맺은 종류가 진짜 많구나 여러분 제가 초콜릿을 선물 받았어요 아니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한 통에 5만원이 넘어요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안에 견과류가 있고 이건 진짜 너무 진해서 조금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비싼데 비싼만큼 진해가지고 짠 그리고 아니 이거 녹차도 맛있긴 한데 기본이 먹고 싶어가지고 기본으로 사다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옛날엔 이 안에 이렇게 작은 포크가 같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없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 진짜 아까 거는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고 이거는 막 집어먹기에 좋은 그런 느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저 와인 이만 우선 준비해주시면 좀 고민해도 괜찮을까요? 네 아 어떡해 너무 아니고 아니면은 그냥 떡꼬치만 하나 시키자 하나에 천 1대1권 응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아까 처음부터 여기로 왔어야 됐네 응 우와 먹어보자 먹어보자 나는 아무것도 안하겠다 나는 한글만 넣어줘 응 그거 아무것도 없지 않아? 우리 아까부터 둘 다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콜짝이 꺼 아무도 없지 않아 무서워 아유 안녕